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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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1,300년 된다 5달에 10만원씩 100달러씩 들어와요 그럼 내가 처분할 확률이니까 그 천산남명 중에 나도 있잖아 지분이 많아요 아 굿샷 요거 좀 들고 계십니다 아 형님 그것도 이용할 뻔했는데 설맛나? 아니다 설맛 아니요 아니요 한참째라 있다 한참째라 네 그거는 한 바운드에 쯤이야 한참째라 저탄도로 찼어 감사합니다 여기 하도 죽어봐가지고 얍짜받이 쳐야되 아 넘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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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왼쪽 예예 돌아 돌아가세 여름인데 여름 아고야 아구야 호초간봐지 다음으로 회자들 오케이 오케이 예 이제는 다음으로 회자들 그만 내도 돼 일단 150만 때려야지 왼쪽으로 죽지는 않으니까 여기도 칠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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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실래요? 여기 들고만 계십니다 여기 보면 되잖아 예예 오 잘 쳤다 오 잘 갔어요 예예 감사합니다 오 올라갔다 올라갔다 웬일이고 와 원장님 찍어주시니까 올릴 뻔네 굿샷 오 괜찮다 괜찮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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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나무 맞고 튕겼어요 차를 뚫고 안 지나갔나 올라갔어 예 그 손에 아따 이 오로롱 아따 왜 떨어지는건 안 보이네 있어요 이쪽으로 놓고 지σω 여기 좀 놓고 치 있어 그래 아까 나무 뚫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 벚꽁이 오네 벚꽁이 와 딱 큰데 잠깐만요 타이틀 2번 이게 조성원장입니까 아 이거 안 나갔네 당이 이게 뭐예요 이거 미즈노 아 뒤로 갔구나 예 조금 컸어 형님 먼저 하이소 하고 저 좀 찍어줘 아 아니 고 뒤에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 그런데 공 흘러 가는 거 보이소 지금 오른쪽이 조금 낮아 근데 미사님 자리 이거라는 거 아 아 내가 약간 땡기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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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약하다 카메라 기사하려고 열심히 쳤는데 그새 못잡고 쳤네 여기 역광이다 원장님 케디님 보신거에요? 네 여기가 역광이네 나 바보인가 봐 아이고 오케이